기아 2010모델은 베이지 소울 2U 가솔린의 기아 2010모델입니다. 엔진은 엔진이 엔진이 없는데 다른 부분도 다 일어났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찍어 pars니다 솔로프와 로스타드 밑부분은 러시안의 흙이 없어졌어요 배기지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배기지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잭과 잭이였습니다. 이 부분은 랩이 없어졌습니다. 랩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4.5명이였습니다. 롱체스 넘버를 볼께요. 이 소울은 듀얼 FX를 보호하는데요. 이 차량은 94,000km입니다. ABS, EPS, 내비게이션, 뒷카메라가 이 차량은 중요합니다. 허생원은 동의가 자기와 같은 피어서 달싹만 면서 무관적인 오디오와 에어컨디셔널은 잘 작업합니다. 이 선으로프는 뒷카메라와 뒷카메라가 뒷카메라와 뒷카메라와 뒷카메라에 액티베이터에 에어컨이터에 이 모델은 베이지 소울 2U 가솔리노 기아 2010 모델입니다.